음악 네 반갑습니다. 황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모 홈쇼핑에서 쇼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설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거창하고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고 계신 그 선택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느냐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은 선택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좋아한다? 감사합니다. 싫어한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주신 모두가 다 정답이죠. 때로는 선택을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선택을 기피하려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본질은 선택이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함께 선택이 쉬워질 수 있는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첫 번째 선택이 쉬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대에게 있어서 또는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그 고민의 범주를 좁혀주셔야 됩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인간이 선택하기 가장 편안해하는 선택지는 과연 몇 갤까요? 보통 인간이 가장 쉽게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선택지의 개수는 두 개 내지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네 가지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 오히려 인간은 선택을 포기하게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선택의 마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선택이 또는 상대의 선택이 쉬워지게끔 만들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선택지는 결국 두 개나 세 개 정도로 압축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자친구 내지는 아내분께서 여보 오빠 우리 오늘 뭐 먹어요? 라는 질문에 이런 경우가 있죠. 남성분들은 나름 여성을 배려한다고 하고 뭐 자기 먹고 싶은 거 골라봐. 아무거나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 여성분들은 이 남성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반면에 상대의 여성분이 아내든 여자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를 미리 만들어줍니다. 자기 한식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음식타운 가면 맛있는 음식 있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요즘 아주 가장 인기 많은 게 김치찌개 잘하는 집 있고 또 저기 뭐야 두부 좋은 걸 잘하는 집 있다 그러더라. 메뉴는 자기가 골라. 나야 뭐 아무거나 괜찮으니. 라고 하면서 여성분에게 또는 아내분에게 선택지를 두 개 정도 만들어서 쥐어주는 남성분. 결코 이 남성분은 아까와 같이 우유부단한 오빠 그리고 리더십이 없는 오빠로 낙인 찍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선거에 임하는 민주시민의 선택의 자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하겠다라는 건 사실은 그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적어도 이번에 하는 선택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거든 끊임없이 내가 고민할 수 있는 그 고민의 범주를 좁혀주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후보자가 됐든 내지는 내가 주의깊게 봐야 될 공약의 개수가 됐든 너무 많은 가짓수와 선택지는 오히려 나를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더라는 거죠. 내가 고민할 수 있는 가짓수의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정도로 내 고민을 압축해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셨을 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이 쉬워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고민은 안 됩니다. 사소하고 소소한 고민으로 당신의 선택의 기준을 삼으셨을 때 우리의 선택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마트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너무 꽉 막혀 있고 나가는 차, 들어오는 차 얽히고 설켜서 서로 빵빵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당신이 이 마트의 주차관리 담당자라면 어떠한 메시지로 주차하시려는 고객들을 비상등을 켜게끔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객님 내부가 혼잡합니다. 원활한 주차 문화의 향상을 위해 비상등을 꼭 켜주십시오. 라는 메시지와 두 번째입니다. 내부가 혼잡합니다. 비상등을 켜주시면 우선 주차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연 주차하려는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는 전자였을까요? 아니면 후자였을까요? 당연히 후자였겠죠.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훨씬 더 상대로 하여금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주차 문화의 향상 물론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뇌리에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죠. 하지만 우선 주차는 어떠신가요? 아 맞아. 내가 비상등을 켜기만 해도 1분이 됐든 아니면 30초가 됐든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우선 주차를 해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마트에서 장보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거죠. 인간의 뇌는 절대 추상적이고 떠있는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즉 감이 오는 이야기들에만 반응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너무 거창하고 멋지고 있어 보이는 이야기로는 절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최장한 말기 환자의 그 극한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실제 경험하거나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손톱 밑을 커터칼로 후비겠습니다. 새빨간 선열이 토독톡톡 떨어지는데 문제는 손톱이 덜렁덜렁 거린다라는 거죠. 라는 별것 아닌 보잘것 없는 이야기엔 우리의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구체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뇌 속에서 그림을 그려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이야기는 결코 이 거창하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유,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거창한 이야기로는 절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서 소소하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 선거는 제가 아빠라는 이름으로 참여했던 선거입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힘의 원동력도 좋고요. 민주주의도 좋고 자유, 평등 다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유난히 집중했던 건 오로지 저와 그리고 저와 제 가족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에 있어서 과연 저 후보자가 어떠한 보육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선택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더라고요. 절대 거창한 선택의 기준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공감하고 당신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기준들로 당신의 선택을 보다 쉽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선택이 쉬워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선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V를 보시면 수많은 광고가 나오죠. 당신의 눈길을 끄는 광고는 어떤 광고였나요? 가장 제 눈길을 끄는 광고는 제가 이미 선택한 제가 이미 과거에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가 나올 때 특별히 더 눈여겨보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다시 그 광고를 통해 그 물건과 상품 서비스를 선택할 리는 절대 없습니다. 결국 그 광고를 본다라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내가 이미 과거에 선택한 것에 머물게 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에겐 장모님이 계시는데요. 장모님께서 음식을 대단히 잘하십니다. 남들은 부러워합니다. 음식 잘하시는 장모님 계시니까 맛있는 거 많이 얻어 먹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장모님께 음식을 얻어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모님을 모시고 어디 외식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워낙 음식을 잘하시다 보니까 어지간한 음식점에 모시고 가셔서는 절대 만족을 못하시더라고요. 음식 맛이 짜다. 조미료 맛이 심하다. 육수를 우려낸 정성의 깊이가 약하다 등등. 사위인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서운하기도 합니다. 사위가 사드리는 음식 맛있게 좀 드셔보시면 또는 드셔주시면 어떨까? 라는 서운함도 솔직히 들곤 하죠. 그래서 전략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번 외식을 제가 모시고 갈 땐 선택지를 어머님께 즉 장모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어머님 여기 인근에 맛있는 음식점 몇 군데 생겼다고 하는데 메뉴는 어머님께서 골라주셔요. 가셔서 두부전골을 드시든 아니면 생태찌개를 드시든 어떤 거 드셔도 상관없으니까 어머님께서 선택하셔요. 음 그래? 그러면 두부전골 먹으러 갈까? 어 예 가시죠 어머님. 어쨌든 어머님께서 선택하시게끔 만들고 음식점을 모시고 갔을 때 저희 어머님의 태도는 180도 달라지시더라고요. 이야 역시 육수의 깊이가 깊어. 이래서 재료가 중요한 거야. 황섭아 예 봐 조미료 맛도 안 나잖아. 그지? 어여 먹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만 조미료 맛이 낫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귀여운 거짓말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뭐였을까요? 선택하겠다라는 건 단지 그 선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선택에 개입하겠다라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내가 이미 샀기에 내가 이미 선택했기에 그 광고를 보며 나의 선택에 확신을 주려는 거죠. 내가 이미 그 메뉴를 골랐기에 내가 선택한 그 메뉴를 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개입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선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뽑아서 뭐해. 그까짓 거 내 한 표가 뭐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좌우하겠어? 좌우할까요? 좌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즉 선택의 목적은 단지 누구를 뽑고 누구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거죠. 즉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질 이후의 상황에 내가 개입하겠다라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내가 투표한 이 당선자가 과연 과거에 내세웠던 공약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응원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조금이라도 부족한 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로서 따끔한 질책을 건넬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한 표가 갖는 의미는 수천, 수만의 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선택을 통해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 유권자로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오늘 선택이 쉬워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고민해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고민의 범주를 좁혀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사소한 기준으로 나의 선택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후에 이어질 개입을, 나의 개입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세 가지 이야기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선택이 조금 더 쉬워지실 수 있을까요?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표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힘들이 모였을 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제가 드린 세 가지 이야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권자 여러분 선거는 곧 선택입니다. 이제는 남의 손이 아닌 나의 손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 강사 황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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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